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398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채용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저당권은 피담본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인데, 물상대의라는 것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의는 인정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다만, 그 물권이 존속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불법이니까 그 물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그 물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2014년도 문제와 똑같네요. 그렇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자, 5번 문제죠. 갑은 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가란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 X토지 임차인비가 그 지상의 Y건물을 신축하고 가비를 매수했죠. 자,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야 되거든요. 물론 이 지문처럼 임차인비가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가비의를 매수한 경우 X토지의 Y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1번, 의뢰 X토지의 건물 후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고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X토지 입원 저당권자인 A가 가배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의뢰 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X죠. 대의할 수 있습니다. 3번, 의뢰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효인 부분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불가분성이죠.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 효력 때문에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일부가 무효라도 채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의뢰 원본의 2인기를 경과한 후 3년분에 지연손에 하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지연손에금은 3년분이 아니라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되네요. 오른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죠.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도 X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에요. 3번, 물상 대입권 인정이 되려면 지급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든 제삼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제삼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제삼취득자라고 하고요. 제삼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도 제삼취득자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되고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확정 후에 새롭게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확정 후에도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이 답이죠.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2번 X입니다. 채권 최고액 안에는 이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 보태간 이자 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도 있고 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피담보 채무에게 채권 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X죠. 물론 제3채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한다면 근저당권 말씀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다음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에게 매도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병은 의뢰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4번 뭐죠? 4번입니다. 우리가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특히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도 법원의 지로를 결정해 주지 않았다면 무상이기 때문에 지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4번. 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로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무상입니다. 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왔더라도 의뢰나 병의 2년 이상 지로 지급 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2번을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한 그 제3 지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고 과실 수치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제3 지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했다는 사실을 통질해야 제3 지득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X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압류래야 과실 수치권이 있죠. 따라서 압류 전에 과실은 저당권 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2번, 저당권 회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 아, 3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2번입니다. 지금 설명 기억하실, 이해되시죠? 2번, 물상보증에는 수탁보증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정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사정구상권에 물상보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값이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을 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소유 Y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일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좀 그려볼까요? 자, 값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5천만 원이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 저당 X와 Y부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에게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보시면 그 후 정의, 4천만 원을 채권으로 부동산에 X부동산에 무가 3천만 원 채권으로 Y부동산과 각각 2번 전달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X의 1번이 값이고 2번에 해가지고 누가요? 정의 있네요. 그 다음에 Y의 1번이 값이고 2번에서 누가 했습니까? 아, 무가 있는 거죠. 아, 그냥 무가 있는 거죠. 아, 값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에서 6천만 원, Y부동산에서 4천만 원을 매각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경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값이 Y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지금 받을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고 지금 X부동산이 뭐죠?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사적인 거죠. 자, 이렇게 물상보증의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로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의 소유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X부동산은 6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값이 X에서 5천만 원 다 변제받게 되고요. 부족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Y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06페이지부터 채권법 총론이 나오고 있죠. 채권법 총론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 자체가 한 문제 정도에 따라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채권법 총론을 공부해야지 마칠 수 있고 한 문제 정도는 두 번째 문제 정도는 그냥 다른 곳을 공부할 충분히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양이 많으니까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1번이죠.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2번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이행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 한다. 인도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물 채권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곳은 뭐예요? 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 생각해 볼까요? 자, 매매계약을 하고 요 날이 인도하기로 한 날에 근데 실제로 요 날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기, 인도해 주기로 한 날가 인도한 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기까지 선간주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선간주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전화로 합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주소지를 계약의 이행지로 합의하였으나 사정상 갑의 주소지로 가지 못하게 된 일이 매매대금을 송금하면서 갑에게 을 자신의 비용으로 공통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갑에 승낙했어요. 다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가나 민법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특약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갑이 택배회사의 골동품을 발생 의뢰하고 인도했어요. 아직 채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죠. 택배회사가 의뢰기 그 물건을 갖다 줘야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택배회사의 골동품이 발생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의 계약성 채무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종료 채권에 관한 대안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급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약대로 이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쌀 한 가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등품이다, 중등품이다, 상등품이다 해가지고 상반간의 계약으로 상등품을 인도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특약대로 상등품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중등품으로 인도하는 경우, 급부하는 경우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중등품으로 급부해야 되는 것이므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은 답이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금전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우리가 돈, 금전이라는 물건은 아주 특이합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렸으면 그 자전거는 제 게 아니라 친구 거죠. 그런데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100만 원은 제 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훔쳤든 빌렸든 샀든 금전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제 집에 숨어 들어와서 자전거를 훔쳐가고 현관 100만 원을 가져갔다면 저는 저의 소유권을 이유로 그 사람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왜요? 훔쳐갔더라도 그 금전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3번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금전 채권 및 이재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 다른 통화로 지급할 경우 거신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일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로 변제하여 한다. 읽습니다.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K라는 환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 환상의 나라인 K가 화폐의 나라인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앵이라고 할게요. 앵이었는데 이 K나라의 앵으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화폐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K나라는 앵이 아니라 갱이라는 해화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앵이라는 화폐가 통화로 상실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앵이 아닌 K나라의 갱을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K가 아닌 다른 나라의 화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화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빨간 차를 탈지 파란 차를 탈지가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제 와이프, 제 처가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처가 빨간 차, 노란 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 내 선택권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의 선택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택권은 누가야? 채무자 측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채권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권자에게 긴속시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3번 특약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X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8번입니다. 채무 불이행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 문제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2번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의 의무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으냐고요. 특히 채무 불이행 원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므로 답은 2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우리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의 일종인 이행 불능으로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행 불능 문제가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번 보시면 불가학력으로 인한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거고요.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로 가기 때문에 불가학력으로 인한 이행 불능이 오는 후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설명으로 오른 것을 묶인 거죠. 자, 오른 것은 기역 디귿입니다. 니은 번 엑스예요. 왜냐하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리을 번. 채무 불이행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념해서 소멸시효기간이 결정되므로 10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을 번. 오른 것은 기역 디귿 해가지고 1번이 다른 거죠. 11번입니다. 채권자 지체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이것도 채무 불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하고 그래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시 채무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의 일반 재선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방해받고 있을 것을 요건을 한다. 아, X적이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갑도 병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갑의 재산이 부족해요. 갑의 일반 재산이 감소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이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으나가 아니라 행사했다면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행사하지 않아서 일반 재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가 방해됐을 경우에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사회행위로 채권자가 채권자 치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사행위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기입니다. 따라서 기역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는 것도 사행위로 평가되고요. 또 니은번 기전 채권의 유예를 위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것도 사행위로 평가되고 디귿번 증여하는 거죠.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니까 뭐죠? 사행위고 리자료를 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사행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은번 담보건부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 채권에게 목점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다면 초과하는 경우는 그 담보건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자체가 사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미은번이 아니고 기역, 미은, 디근리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해 행사하는 다음 행위 중 다른 연재 첨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은 2번 승인입니다. 나머지 소멸시효 안성 채권자의 지체 변 그 다음에 면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지만 채무숭의는 원칙조 효력이 없으므로 답은 2번이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5번인데 이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겠지. 다음 주에 종강하는 것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채권포 총론에 관한 문제 조금 남아있는 거고 채권포 강론에 문제를 풀면서 다음 주에 강의를 중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업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